이제 재판 소식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저희가 좀 따져보니까 이번 달에만 구정수장님, 최소 3번 정도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된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마 이재명 대표는 매일 같이 법원에 출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법리스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속영장이 기각이 돼서 구속리스크는 잠시 유보가 된 상태입니다.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구속리스크는 유보됐다 하더라도 지금 이미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여러 건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 출석을 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사법리스크는 계속되고 있고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사법리스크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나 계속해서 지금 추가 기소가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는 당대표로서의 어떤 당무를 보는 시간보다는 오히려 재판에 출석해서 사법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는 가능성이 앞으로 좀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동규 씨도 이날 같은 법원 다른 법정에서 열린 대장동 공판에 출석했는데요. 출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뇌물사건 첫 재판인데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서 다 밝혀져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쨌든 범죄 혐의도 소명됐다고 판사도 말씀하고 계시고 부분도 있고 이제 재판 과정에서 다 밝혀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선 기각하면서 혐의도 소명 안 됐다고 재판이 일어나기 전에 영장 단계에서까지 다 모든 걸 다 밝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유동규 전 실장은 이 대표의 혐의가 재판 과정에서 다 밝혀질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장현주 변호사님, 지금 이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민간 사업자들이 따로 벌인 일이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죠. 일단 이재명 대표가 이 대장동 관련해서는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요. 배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남시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성남시에는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에게 고의로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 대장동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공익적으로 5천억이 넘는 환수를 했던 그런 또 최대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업자에게 배임의 고의로 어떤 수익을 몰아줬다 이런 혐의를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검찰로서도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배임의 의사로 대장동 사업을 벌렸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많은 증거들과 또 많은 과정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이 재판 과정에서 과연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그런 배임의 고의가 있었고 그리고 공동 피고인들과 함께 공모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지는 물론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증거를 재판부에 내놓을지 그리고 그 증거들 자체를 과연 피고인 측에서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재판에서 큰 쟁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만났는데 당시 법원장에서 재판장에게 이런 요청을 했다죠? 포옹을 해달라고 했답니다.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건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저는 이게 묵시적인 증거인멸로 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말은 안 해요. 그렇지만 이게 따뜻하게 하면 껴안아줌으로써 오히려 정진상 실장 입렬질 말고 잘 버텨라. 끝까지 이게 진실 끝까지 자백하지 말고 어떻게든 이렇게 버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격려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당신을 첫근으로 분신으로 믿는다. 이렇게 꼭 한번 안아줌으로써 오히려 저는 이게 묵시적이지만 증거인멸, 입을 막는 이런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왜 다른 판사의 보석 조건을 왜 침해합니까?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도 판사한테 허락해달라. 이 말은 이게 본인이 허가 안 받으면 껴안지 못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이게 보석 조건이에요. 접촉하지 마라, 껴안지 마라는 게 보석 조건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사한테 허가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김동연 판사가 왜 허가해 줍니까? 다른 판사가 접촉하지 마라는데 왜 이 판사가 허가해 줍니까? 저는 이런 장면 법정에서 처음 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유동규 씨는 계속 투기 세력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유동규 씨는 욕하고 그럼 정진상 씨는 꼭 껴안아주면 지금 정진상이 별명이 관우입니다. 유동규 씨가 장비예요. 둘이 공모회가 둘 다 구속됐잖아요. 정진상 씨도 구속됐잖아요. 그런데 정진상은 구속은 너는 아무 죄 없이 구속됐으니까 꼭 껴안아주고 유동규는 나쁜 놈이니까 구속되니까 배신자라고 욕하고 왜 이렇게 차별합니까? 둘이 공범으로, 둘이 술자리에서 매일 룸살로 술도 먹고 공범으로 구속됐는데 저는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만 껴안고 유동규에게 첫 건이 아니다. 이게 저는 아주 이중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백현동 특혜 의혹 등 나머지 사건들도 재판에 넘겨질 거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이냐 아니면 수사를 좀 보강을 해서 다시 한 번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검찰도 지금 굉장히 고심의 시간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차례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를 요청할 때에는 확실하게 구속영장 발부가 될 수 있을 만한 확실한 물증이나 증거를 잡아야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 진행 결과에 따라서 검찰의 어떤 영장 청구 가능성도 연동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출석 간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이나 진술이 재판장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재판 진행 중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도 지금 현재 재판 상황이나 이런 정치 일정 때문에 이 대표의 행보에 주목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